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리대로는 서울 중구 신당동 토지 50평형 걸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 타경 108164번입니다. 감염가는 28억 245만원이며 토지 면적 50평형에 건물묘역은 145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22억 4196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2억 242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찰은 9월 25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제재가는 17억 9357만원이며 3차 입찰은 2차 입찰은 10월 3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280m의 역세권으로 청구초등학교 남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중구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중구 신당동 상가건물은 토지 면적 49.9평형에 건물면적은 145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차 입찰은 5월 기준으로 28억 245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염가 대비 80% 가격인 22억 4196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차 입찰은 9월 2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242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메타당 552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중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하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3년 5월에 사형생인데 철금, 콘크리트 구조, 근린 생활시설과 주택입니다. 공무상 일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흔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 3할수의 중권리는 2002년 8월 23일에 설정된 SC는행의 근재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 갱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6억 4천9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외과물금형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5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6천만원에 올세는 420만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맹는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중국 근린시설 및 근린주택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중국 신당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 및 근린주택 최근 매매 내기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중국 신당동 인근 상가건물 및 근린주택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 근린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1% 매각률 33%에 경쟁률으로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위자로는 법원의 매각 묶음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위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토지 50평년,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